동구청의 팔공노인복지관과 강동어르신행복센터 등 두 곳의 지역노인복지관을 위탁 운영할 법인을 공개 모집합니다. 위탁기관은 내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5년 동안으로 노인복지사업 수행에 적합한 대구소재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 가운데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기술능력과 전문성 등을 갖춰야 하며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법인이나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해 중대한 지적을 받은 법인, 주사무소와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모에 참가할 법인은 다음 달 5일부터 8일까지 구청생활복지과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탁기관이 선정될 예정입니다.